거래액은 쿠팡보다 네이버가 무려 기업가치가 30조원 정도로 쿠팡의 상장 소식이 전해지면서 쿠팡 관련주들이 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쿠팡은 우리나라 최대 전자상거래, 커머스 기업이죠 근데 커머스 기업이 쿠팡만 있는 것이 아니죠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쿠팡의 상장으로 인해서 과연 네이버와 카카오의 커머스 부분의 가치는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이로 인해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쿠팡의 상장으로 인해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기업가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하느냐 우리가 지금 추가되는 가치를 구하는 것이죠 쿠팡의 상장으로 인해서 과연 네이버와 카카오의 가치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먼저 쿠팡으로 인해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커머스 부분 가치가 얼마나 형성이 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기존에는 과연 네이버와 카카오의 커머스 부분 가치가 얼마로 평가됐는지 이렇게 차감을 해줘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존의 카카오와 네이버의 커머스 부분의 가치는 얼마로 평가되는지 이걸 먼저 구해볼게요 애널리스트들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커머스 부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데이터를 제가 수집을 한 겁니다 이거는 쿠팡이 막 상장을 한다 즉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해서 월스트리트나 블룸버그 이런 데서 기업가치 얼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커머스 부분의 가치를 제시한 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증권사가 네이버의 커머스 부분의 가치를 제시를 했고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불과 단 3곳만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유는 카카오는 커머스가 사실 메인 사업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증권사가 굳이 카카오의 이 커머스 부분의 가치를 따로 떼어서 산정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나온 데이터를 평균을 내주면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카카오와 네이버의 커머스 부분 가치가 나옵니다 근데 요령이 하나 있어요 일단은 가장 높게 추정한 가치와 가장 낮게 추정한 가치 즉 양 극단값을 제외를 하고 평균을 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 4개가 이것을 평균을 내주면 약 14조가 되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데이터를 제시한 증권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양 극단값을 제외를 하고 그냥 이감만 써주면 되겠죠 즉 한 3조 4천억 정도 이번에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쿠팡으로 인해서 부각되는 커머스 부분의 가치를 한번 구해봐야겠죠 그에 앞서서 같은 이 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성적인 부분 즉 쿠팡과 비교를 해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커머스 부분의 경쟁력은 어떨지 이걸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데 먼저 플랫폼 파워 이거는 아무래도 카카오와 네이버가 조금 더 비교 우위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쿠팡도 물론 이 커머스 부분에서는 독보적인 플랫폼 파워를 보유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인터넷 포털, 메신저 등 아예 커머스 외에도 강력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네이버와 카카오에게 좀 더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물류 시스템 물류 시스템은 아무래도 쿠팡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죠 쿠팡은 우리나라 30개 도시에 170개 달하는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배송, 로켓 배송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죠 근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실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재고 관리를 하는 업체가 아니라 오픈마켓이에요 단순히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 부분에서는 쿠팡이 훨씬 더 강점을 가지고 있다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장되는 주식시장 아니 두 커머스 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는데 왜 주식시장이 중요하냐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 커머스 부분의 가치가 얼마로 평가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보다 당연히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면은 가치를 더 많이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쿠팡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네이버와 카카오의 커머스 부분이 쿠팡에 비교를 해서요 한 40% 정도는 좀 디스카운트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그렇다면 이 값을 가지고 실제 네이버와 카카오의 커머스 부분 가치를 구해봐야겠죠 가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이익이 될 수 있고요 매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적자죠 그래서 이익을 가지고 가치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매출액 있죠 그런데 매출액도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쿠팡은 직매입 비중이 상당히 높은 업체입니다 직접 매입을 해서 재고를 관리를 하고 판매를 하죠 그래서 쿠팡같이 직매입 비중이 높은 업체들은 매출액과 총판맥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오픈마켓 업체들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중간에 중계를 하고 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인식하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판맥보다는 매출액이 상당히 작겠죠 그래서 이 두 집단을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총거래액을 가지고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쿠팡의 2020년 총거래액 같은 경우에는 두 증권사에서 추정한 값인데 이베스트는 22조 현대차 증권은 20조 9천억원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한 21조 4천5백억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6조 8천억이에요 그런데 이 값은 두 증권사가 동일합니다 이거는 아마 네이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은 것 같습니다 두 증권사 모두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26조 8천억원 즉 거래액은 쿠팡보다 네이버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쿠팡과 네이버에 비해서 거래액이 상당히 좀 작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증권사에서 추정한 값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점이죠 현대차 증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카카오의 커머스 부문 거래액을 직접 제시하지는 않았고요 이 리포트에서 찾아보면 전체 이커머스 시장에서 카카오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점유율을 가지고 카카오의 2020년 거래액을 역산한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이 두 증권사의 평균값을 구해보면 한 6조 정도 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거래액을 가지고 가치를 평가해 봐야겠죠 일단은 기준은 이렇습니다 블룸버그가 쿠팡의 기업가치가 33조 원에 달할 것이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55조 원까지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쿠팡의 2020년 거래액이 21조 4,500억인데 블룸버그 기준으로는 거래액 대비 기업가치가 1.54배예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기준으로는 거래액 대비 기업가치가 2.56배에 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업가치를 거래액으로 나눠서 몇 배수의 기업가치를 줄 수 있느냐 이렇게 계산한 것이 PGNB 레이저입니다 이 GNB가 뭐냐면 그로스 워천다이즈 볼륨이라고 해서 그냥 총 거래액, 총 판매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용어가 리포트나 뉴스에 등장할 수 있으니까 그냥 용어를 배운다는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카카오나 네이버 우리가 앞서서 이 커머스 플랫폼의 경쟁력을 평가를 할 때 쿠팡보다는 한 40% 정도 할인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PGNB 레이셔 배수 값을 각각 40% 할인을 하면 0.92배에서 1.54배가 됩니다 1.54배에서 40% 할인하면 0.92배가 되고요 2.56배에서 40% 할인을 하면 1.54배가 됩니다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의 거래액에다가 0.92배를 곱하면 25조 정도 되고요 1.54배를 곱하면 41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의 거래액에다가 마찬가지로 각각 0.92배, 1.54배를 곱하면 한 6조원에서 10조원 정도 되는 거죠 즉 쿠팡으로 인해서 새롭게 평가된 카카오와 네이버의 커머스 부분 가치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값에다가 기존의 카카오와 네이버의 커머스 부분의 가치를 각각 빼주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가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가치는 과연 얼마냐 일단 PGNB 레이셔가 0.94배일 때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0조원 정도 추가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거를 주가로 환산해보면 한 6만 3천원 정도 그리고 PGNB 레이셔가 1.54배다 라고 한다면 무려 기업가치가 30조원 정도로 증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한 18만원 정도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나오는 것이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PGNB 레이셔가 0.94배면 기업가치가 한 2조 4천억 정도 늘어나고 주가로 환산하면 한 3만원 정도 그리고 1.54배를 적용을 하면 기업가치가 한 6조 3천억 정도 그리고 주가는 한 7만원 정도로 늘어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가정이잖아요 블룸버거 통신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33조다 55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준해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커머스분 가치가 얼마나 늘어났냐 이렇게 계산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쿠팡이 막 상장을 했는데 기업가치가 이만큼 평가받지 못하면 보시다시피 우리가 방금 계산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카카오와 네이버의 커머스 부문 경쟁력 이것을 우리가 쿠팡의 한 40% 정도 할인한 값으로 적용을 했는데 이거는 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투자자마다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만큼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높아져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이 플로우를 파악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고 이 계산을 함에 있어서 어떤 변수를 적용을 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기업가치가 얼마나 늘어난지 이런 것들을 잘 계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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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